근데 약간 지효 언니랑 모모 언니랑 걱정하더라? 맞아 그래서 너무 웃겼어 우리는 스케줄도 많긴 해서 거의 맨날 보니까 같이 있으니까 맞아 굳이 밖에서 안 놀아도 친해질 수밖에 없어 갑자기 둘이라고 하니까 맞아 괜히 그러니까 뭔가 평소였으면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 맨날 대기실에서 노는데 뭐 맞아 같이 밥 먹고 우리 이제 7년 됐는데 벌써 됐어 됐어 됐어